모두들 터라입니다. 다음은 반다이 남코에서 IP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. IP 메타버스. 메타버스란 말은 좀 오염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 때문에 설렙니다. 반다이 남코라고? 반다이 남코에서 일단 1550억 원을 올해에만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고요. 자기들이 가진 IP를 가지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.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IP가 뭐가 이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. IP가 일단 아이돌 마스터. 울트라맨, 건담, 가면라이더, 호빵맨, 팽맨, 드래곤볼, 러브라이브, 나루토, 원피스. 전부 반다이 남코다. 약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니 메타버스라는 것이 막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끝판왕이 등장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다 비켜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어차피 너희 할 거 없잖아. 뭘 할 건데 거기서. 거기서 뭐 주사위 놀이하려고 할 거야? 뭐 할 거야? 야 우리 거 가지고 놀아 하면서. 사람들이 이제 디즈니다 그러면 알아요. 디즈니 안에 지금은 다 있죠. 스타워즈도 있고 마블도 있고 다 있잖아요. 근데 그 반대편 고개를 들어서 반대편을 보면 반나에 남코가 있습니다. 드래곤볼, 나루토, 원피스가 다 한 IP 회상을 아세요 여러분? 정말. 근데 건담, 호팡맨. 말이 됩니까 이게? 여러분이 퍼스트 건담을 타볼 수 있어요. 와 대박이다. 미쳤죠? 약간 그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딱 떠올렸던 건 스필버그라는 월드클라스 SSS급 아티스트가 자기 파워로 다 모아서 한 컷씩 집어넣었던 게 레디 플레이어 원이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구나. 얘네는. 그냥 원래 우리 건데.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되나?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대단합니다. 반다에 남코. 일단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? 보나마나 게임이나 체험형이 될 텐데. 네. 그래서 일단 반다에 남코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일단 팬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. 네.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IP 가치를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매출 제고를 하겠다. 응. 글로벌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투자자한테 설명을 했어요. 네네네. 이 IP들이 글로벌에서 안 먹힐 IP가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. 일단. 이름을 다 알잖아요.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 준비하고 있대요. 지금 그 반다이 본사 엘리베이터 타면 누구 목소리로 나오는지 아세요? 누구 목소리로 나오고. 아무로 레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올라갈 때? 익히마스. 그걸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충격합니다. 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간대요. 지금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건담 보시던 분들은 아무로 레이 목소리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환장하는 거죠. 그거를 여러분들 드래곤볼이, 나루토가, 원피스가, 가면라이더, 호빵맨이, 팽맨이, 울트라맨이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반대남고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좀 하고 싶다. 네이버, 카카오 화이팅. 저는 여품 작가니까.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. 나오면 제가 또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의 친정 네이버, 저의 옆집 카카오 응원하겠습니다.